위반의 출연 팀들 어때요? 어, 그래요 변버그, 변버그, 짱깃세여, 알코르세여 그럼 어디 꺼요? 경주들 해봐 변버그, 변버그, 짱깃세여 짱깃세여? 너 공주야? 알코르세여가 먼저 나왔어 뭐야 그게 야 변버그, 변버그, 짱깃세여 혼등한 팀이 방송 다 끝나고 여기서 걸어를 풀버전으로 두 번 연속을 주기 두 번? 연속으로 둘 만 한 명으로 심판! 형은 심판! 농선 출신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쪽으로 기계, 심판 신일초등학교 농구구 출신 아니, 그러니까 심판하라고 야, 심판이 뭐가 필요해? 기계가 있는데 심판이 뭐하러 해? 제가 누를 거예요 아, 예, 예 아, 하나, 하나 한 개 들어갈 거 아, 선우 선수 뭐야, 뭐야, 잘해, 잘해 와, 분발 아이... 야, 야! 하하하 생각보다 부시네요 아, 무시네요 아, 무시네요 아, 무시네요 아, 무시네요 아, 무시네요 아, 무시요 아, 진짜 세게 때려 다 밀어대요 아, 아... 왜 안 들어가지? 아... 오시면 안 됩니다 비싼 겁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준비! 시작, 시작, 갑니다 아, 2선수 시작, 갑니다 좋지 않아, 이거 대박, 맞죠 아, 뭐하냐고 원호야 오 가나요? 30점 갈 수 있나? 빨리 가나요! 아 27점 엘로카드 10번 보세요, 10번 보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적당히 해 목숨을 거의 다 할 거야? 뭐 할 거야? 여유도 있어요 아 좋아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34 34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무등산의 기운을 받았어요 기운을 약간 위로 만지는 게 포물선이요, 포물선 약간 서태훈 느낌이네요 서태훈 느낌이에요 어 좋아, 좋아 4초, 3초 2초 40점 넘나요? 비키고 예술 점수 봤어요? 외곽 숱 봤어요? 아, 여기서 숱을 가시고 갑니다 갑니다 봤죠? 좋아요 말풍이었나요? 좋아 동대문 파워 동대문 이거 맞습니다 형,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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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좋아 시작해 좋아 고 던지는 거 봐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40점이 저희예요? 잠시만요, 저 한 번만 해볼래요 기현이 그래요 그래요 기현이가 농구부 출신이 네 농구부니까 만약 기현이가 여기서 이상한 거 걸지 마세요 그냥 하기에 50점이 안 넘으면 아니 그 두 번은 기현이가 주는 걸로 아 좋아요 잘한다 50점 못 넘으면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걸어 걸어 두 번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걸어 두 번에 너무 잘해 안 돼 안 돼 기현이가 한다 기현이가 한다 26초 나 아 나 처음 해봤잖아 기현이가 한다 걸어 두 번에 기현이 형 혼자서 아 뭔 소리야 원래 룰링이 아니잖아 나랑 호석이라 하면 잘해도 되나 아 예 아 아쉽다 아쉽다 기현이가 추는 걸로 하자 섹시하게 넌 표정 위주로 가 지금